열차 이놈인키라 돌리겠니 이제 여캔들 왜 이렇게 집을 찾아오는 거야 이놈 군묘 응? 오오오오 한 번 더 해도 돼? 이거면 안 될 것 같은데? 절 두 번 재밌으세요? 아 그래 가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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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빡친다 진짜 개빡친다 왜요? 개빡치겠는데?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혜이한테 섭섭한 것들을 다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은 들어드릴게요 섭섭한 건 없지 아니 화면 보고 있어 나 쳐다보죠 왜? 예쁘게 봐서 보는 건데? 이런 게 빡치는 거야 얘 왜 저래요? 아 얘 뭐 먹었어요 지금? 약 먹었어요? 뭘 먹었는데? 아 진짜 개빡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1년 반 동안 아프리카TV를 했는데 일반 BJ였어요 근데 저랑 합방을 하고 나서 베스트 BJ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켜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얘가 뭐 방송에 막 배비되면 공약 같은 걸 걸었어요 근데 그 공약이 뭐였냐면 K발 씻겨주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컨텐츠를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그 발 씻겨주는 방송 하려다가 내 방송 안 하고 발 씻겨주는 거는 진짜 노잼이니까 나중에 방송을 하자 근데 얘가 발끈하는 거야 뭐라고 발끈했냐 아니지 아니지 야 그게 아니라 꺼져 아무래도 그랬나 아무튼 응 꺼져 그러면 다음에 그것도 8시에 12시에 보기로 해놓고는 당일 당일 캔슬은 빡실만 합니다 근데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K 한대 때릴게요 K 한대 때릴게요 어? 네 진짜 아 진짜 때려도 돼요 여러분? 1000개 터질 때마다 저 한대씩 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? 세게 한대 때리세요 빵! 아 이봐 때리는 것도 노잼이잖아 제가 때려드릴게요 왜요? 때릴 때는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방송이잖아요 방방 봐 해야죠 방방 봐 자 시범 보여드렸으니까 자 때리세요 잠깐만요 응? 일어나는 건 다치고 왜? 아 왜? 왜? 방방 봐 내가 그렇게 때리라고 운동 시켰냐 아 이거 1000개 또 터졌는데?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저 때리려면 배분해서 1000개 쏘셔야지 저 엉덩이 때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맞고 때리고 싶으면 10개 쏘시면 되거든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끊는 디디디디디 내일 몇 시까지 방송해요? 5시 언제 잘 거야? 자 그냥 같이 자고 싶어? 싫다는 말은 안 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니야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벨로네 싫다고 안 한 이유 마이크 꺼져있는 거 아는데도 또 열변을 통해서 주는 웃기겠죠? 근데 얘는 마이크 꺼져있네 아 진짜 얘랑 집값 못하게 집값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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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가 나도 나 진짜 너하고 당장 못하게 줄게 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평생 울어봐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나 아 아 웃자 아 방종하다고? 이거 방종하면은 여러분 24시간 다시 해요? 누나 방종 때려 그럼 민심 떡상이야 오케이 방종 둘게 아 아 장난이었어요 아이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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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날라고 가방 날라고 도대체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? 짱! 이 분노가 왜 안 사라지는데 어딜 때려야 되지? 우리 일단 축구하러 응 우리 축구하러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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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중에 shine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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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가방 가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